시작해볼까요? 근육 서민의 연재 I love you too 대면활성제 같은 사람이 되자 하나 둘 셋 오늘의 박사님은 누굴까? 누가 왔어? 들어오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들어오세요 하루하나 노래 한 번 불러주셔야 될 거 아닐까? 정박사 오랜만이야 정박사 아르노우슈타인 안녕하세요 윤 오 박사라고 합니다 윤호예요? 아 윤호예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게 응 예 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우고 싶은 기억이 뭡니까? 아 저는 너무 많아서 아 하나만 딱 골라야 저 리니지 꼭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마이크냐 동선이냐 마이크냐 동선이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뮤직 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지평선 쪽으로 가는 게 그때부터 제 이미지가 네 클립 띄워주지 마세요 KBS 거 잘 찾아보시면요 민기 뜨거운 고구마 짤 무대에서 멤버들이 실수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 네 아무리 뜨거운 고구마가 있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정적이고 이 악랄한 생각들을 다 지우기 위해서 싹 영상을 지워주세요 네 제가 가능하면 녹여드릴게요 이게 조회 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기의 그 영상을 녹일 수 있는 연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 자 영재 들어갑니다 빠방 스티로폼 컵을 네모하면 녹아서 사라진다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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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구슬 쇠구슬이요? 열이 가해져 있는 쇠구슬을 놓으면 녹아서 사라진다 그런 도구를 쓰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산 산 탄산음료를 넣으면 진짜? 탄산음료? 어 녹아 어 비슷했습니다 아 윤호 씨 미안한데 우리 만기가 하나 하고 싶대요 뭔데요? 근데 용암이나 뜨거운 데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민기 씨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 친해요 당신 자 여러분들 에이팅의 답을 볼게요 자 스티로폼 컵을 종호의 고음을 들려주면 녹는다 오 자 성화가 광선검으로 협박하며 쑤웅 아 성화 씨 파리 올림픽 준비하세요 네? 그 광선검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돼가지고 우와 얘들아 오늘부터 연습할게 식용유에 넣으면 또 신용물용이야? 네 신용유에 넣으면 어딘가에 넣는 건 맞아요 알코올? 비슷했어요 알코올 비슷했어요 산 식초 식초 조금 더 멀리 가는 거 같아 알코올이랑 좀 비슷해 성화 소주 소주? 내가 맞춰도 돼? 내가 맞춰도 돼? 네 산 씨 아세톤 아세톤? 맞아? 아 맞네 성화 아세톤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아세톤에 담그면 녹아서 사라집니다 아세톤에 닿으면 어떻게 녹는지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컵을 먼저 녹여볼 텐데요 오케이 아세톤을 충분히 올려줍니다 오오 컵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오 과연 진짜? 오오 오오 야 거품 나 오오 사라지고 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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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수확이다 밑에서 눈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지? 중간에 한번 들어오면 안 돼요? 오오 한번 해볼래요 해볼래요? 네 그럼 하트로 한번 닿아보실게요 저 여기다 해주세요 이게 모양 그대로 녹아요 하나 둘 셋 우와 오오 오오 이러면 하트 모양으로 남습니다 이게 낭만이다 우와 우와 진짜네 우와 그래서 지금 다들 연습을 해봤잖아요 네 오늘 연구를 위해서 제가 비장의 작품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진짜요? 일단 엄지척 그리고 울라프 울라프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우와 우와 귀엽겠다 이거 아령 아니에요 아령? 네? 네? 아니에요 이거 왜 하잖아요 아비벨 맞아요 아비벨 그렇게 녹아서 사라지시면 돼요 네 울라프는 도끼 던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울라프 울라프 자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의미로 야 죽여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두 번이나 레전드 죽어 레전드 먼저 멤버들 울라프를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저 울라프를 꾸미고 싶어요 네 여상이가 해 네 먹고 자야 돼 우와 이게 몸통이었어 트리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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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여상아 응 거미줄 같다 네? 네 여기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형 아우주 형 해봐 봐 좋은 생각 있어요 좋은 생각 있어요 여기에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뒤통수에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얼굴을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겠습니다 정호가가lla 완성 오 귀엽다 여기 중간으로 목도리예요 목도리까지 네 자 이렇게 눈사람까지 만들었고요 일단 먼저 COVID-19 삼아 trait 이런 이러분 아 여기부터 저기로 네 석이 COVID-19 종식 tous 네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에 Sant 어 이제 그만 손을 그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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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사람부터, 눈사람부터. 잘 가, 눈사람. 잘 가. 봄이 오면... 올해 12월에 보자. 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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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잘 가. 다음 겨울에 보자. 이건 좀 슬픈다. 오, 오, 오. 안 돼. 잘 가. 아비베. 원리는요. 트로폼은 폴리스타일엔이라는 일종의 플라스틱의 공기를 투입해 발표시켜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아세톤이 굉장히 강력한 용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상이가 카메라 보면서 아이돌슈타인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보기도록 할게요. 아이돌슈타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딴! 구독 좋아. 비베. 오케이. 아이비베. 아비베. 아이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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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생이 열심히 해서 보기 좋다. 그러니까요. 이리와. 안돼! 아, 안돼! 자, 이렇게 우리 에이틴이랑 에이티즈 모두 안 좋은 기억 다 달리시고 저희 에이티즈랑 좋은 한해만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 봉준 박사입니다. 봉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욕구가 있죠. 세 가지 욕구? 땡.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윗. 다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 다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에이티니? 에이티니. 유노. 정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팀의 마음. 마음. 유노. 저작권. 정답. 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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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에이티즈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죠? 성장돌이라고 부릅니다. 아, 맞죠. 성장.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성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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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맞습니다. 우유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드셨죠? 네. 저는 오늘 다 성장하지 못한 저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판? 네. 성장하다만. 자기 희생한다고. 왜 나는 성장하지 못했는가를 고민하며 우유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에 네모를 넣으면 무지개처럼 퍼진다. 난이도가 될 것 같다. 우유에 레인보우 샤베트를 넣으면 무지개처럼 퍼진다. 레인보우 샤베트. 좋은 접근이었어요. 오, 괜찮다. 물감. 산. 물감. 물감도 좋은 접근입니다. 색칠래. 물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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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냥 색칠해. 싹 다 뿌려. 자, 일단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잉크가 이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오케이. 우유 안에 잉크가 있어요. 요. 힘이 필요 없어요. 우유에 아세톤을 넣으면 무지개처럼 퍼진다. 아세톤 좋은 접근이에요. 만능이야, 만능. 아세톤. 단,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을 뚝 떨어지면 퍼지면서 똥. 뭘 스포이드로 떨어뜨리죠? 난 스포이드로 떨어뜨렸죠? 뭘 스포이드로 떨어뜨립니까? 뭘 스포이드로 떨어뜨립니까? 뭘. 알코올? 식초.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섬유유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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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섬유유연제? 맞춤하자하다. 조우! 조우 답변해보기 전에 에이티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 아는구나. 조우 정답을 알지? 가만히 쓰세요. 여기 열심히 보여드린가봐. 내가 피슈를 향한 러브 유? 러브 유? 아 여기 에이티입니다. 재이이! 알아봄유! 아 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마법의 주문을 보여주세요. 마법사. 마법사. 성화의 윙크. 나의 윙크. 하여튼 이거 효과 한번 살짝. 지금 거의 다깝거든요, 섬유유인데. 성화.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제. 세대. 세제. 아, 지금 왜 저래? 우유에 세제를 넣으면 무지개처럼 퍼진다. 우유에 세제를 넣으면 무지개처럼 퍼진다. 실험 보시죠. 우유를 적당히 꽉 차알만큼.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군부로서 밥도 들게 하죠. 이야, 여기에. 넣었고요. 네, 이 정도 넣고. 약간의 아트가 좀 섞여 있다고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이렇게. 일단 노란색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버리면 돼요? 네, 지금은 안 퍼지잖아요. 저는 색상이 다양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짬버리면 나오네. 중요한 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색깔들이 밖으로 계속 퍼져나간다는 가정하에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의 포인트예요. 세제를 정말 푹 담가야 돼요. 가득. 찍어야 돼요? 가득. 정말 가득. 가득 담근 다음에 전 가운데에 저는 이거 떨어뜨릴 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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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퍼지고 있죠? 이렇게 사악. 오. 사악. 사악. 이렇게. 오, 신기하게 하네. 오, 예쁘다. 이렇게 밀어내는구나. 이제 여기에 옷을 닿아서 나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여러분. 네.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원리를 살짝 설명해 드리면 원래 무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 맞아. 네,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무극성인데 세제에는 계면 활성제가 있대요. 그래서 세제에 닿은 우유의 표면 장력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줘서 이때 세제보다 표면 장력이 강한 우유 쪽으로 이제 색소가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사. 우와. 사진을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좀 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네, 할게. 우와. 우와. 오오. 오. 이 shortbie가 신기하다. 오, 예뻐. cela만 가르쳐준 보람이 있대. 오, 너무 좋다. 오. 나는 성악과 못해. 오, 예쁘죠? 성악과는 못해. 좋은 것도 예쁘겠다. 할게. 맛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와, 예쁘다. 오, 예쁘다. 와, 좋은 거 예쁘다. 오, 좋아요. 좋다, 좋다. 오르라 신기하다. 내 거 이쁘다. 어? 뭐야? 아까 높게 좀... 근데 이분은... 아, 성하 형! 포인트 파스텔이죠?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요? 저는 하트를 표현했습니다. 표현한 줄 알아? 이게 뭐야? 자, 저는 코코볼. 가르쳐준 보람이 있구만. 코코볼. 코코볼. 어, 이렇게 해서... 네, 저... 심리상태를... 넌 진짜 뭐냐? 자, 그러면 홍중 박사님이 여기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작품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저는... 종호 씨 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계면활성제 같은 사람이 될까요? 네. 물과 이제 기름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러면 산이가 다른 멤버들이 우리는? 하면 이제 산 씨가 계면활성제처럼 하자! 이렇게 알았죠? 그럼 아무리 하는 거예요? 어, 계면활성제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느낌으로 알았죠? 오케이. 자, 우리는... 서창할게요. 홍중이 형이 둘 셋 해주세요. 자... 둘 셋. 둘 셋. 둘 셋! 우리는! 우리는! 계면활성제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는! Q&A 송민기 씨 오십니다. 우주 대스타 송민기 씨 등장하십니다. 송민기 씨 오십니다. 걸어온다, 걸어와! 네, 걸어오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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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잘못 오셨어요. 오! 안녕하세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 좀 닫아주세요. 바람 들어와요. 추워요. 추월 날씨여서. 안녕하세요. 우박사입니다. 우박! 저기 뒷골목에서 춤추시던 분 아니세요? 왕결의 춤 좀 췄죠.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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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화 씨. 본인이 사라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아,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장 씨. 네. 전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지고 싶었습니까? 유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예요. 와우.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캡틴 씨. 사라지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멤버들이 말 안 들을 때 빼고요.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준비한 명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식용유에 유리막대를 넣으면 네모된다. 네, 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좀 어렵게 말해봤어요, 그냥. 네. 우리 윤호 씨. 네. 식용유에 유리막대를 넣으면 뭐 된다? 몰라요. 아. 몰라요. 그리고 식용유에 유리막대를 넣으면 빨대가 된다. 아. 빨대가 된다. 스트롱. 유노. 유노. 유리막대가, 식용유에 유리막대가 유노. 식용유리가 된다. 식용유리가 된다. 유리를 먹을 수 있다. 에이틴이 답변도 궁금해요. 자, 그럼 에이틴이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최고 미남 박성화 님께서 식용유가 유리막대에 안 묻게 된다. 유리막대에 식용유가 안 묻는다 이거죠? 오. 네. 유리 있어. 에이틴이 하실레오 님께서 홍중이한테 혼난다. 홍중이 형한테 혼난다. 그치. 오. 이거 약간 좀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지척 어피스님께서 유리막대가 광성공으로 변한다. 불을 꺼놓고 보면 광성공이 된다 이거지. 라이트 세이버. 자, 그럼 정답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용유에 유리막대를 넣으면 보이지 않게 된다. 보이지 않아. 자, 그럼 제가. 자, 그럼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먼저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 물을 넣어주시고 워터! 이 유리막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법지팡이 같아. 오. 보이네. 오. 잘 보인다, 보인다. 너무 잘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잘 보인다. 다음 오늘의 포인트는 이. 오. 반갑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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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식용유에 비교를 채웠고요.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여러분 과연. 자, 수술을 준비하게. 과연.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오. 야, 진짜. 오. 뭐야. 진짜 안 보여. 오. 진짜다. 진짜 안 보여. 사라졌죠? 이거 흔들려고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사라졌죠? 사라졌죠? 아. 하하. 하하. 자. 물로 넣은 유리막대는 보이고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유리막대가 특별해서. 여기다 약품을 처리해서 안 들어가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넣어봐요? 오. 오. 잘 보이는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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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직! 너 마술사지? We're going!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있어, 안에? 있어, 있어, 있어.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리가 무엇이냐. 유리와 기름의 굴절률은 동일한데 이는 빛이 기름에서 유리로 통과할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때문에 우리의 눈은 기름과 유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막대를 식용유에 넣었을 때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리를 식용유에 넣으면 모든 게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 콘셉트가 뭐죠? 해적이요. 해적이죠. 그래서 비커에 물고기나 해초, 해녀, 다이버 등등을 그려서 우리만의 바다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각 팀의 바다를 만들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림은 어디다 그리냐? 이 네 개의 비커에 그림을 그리시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석들이랑 비즈들, 이런 바지락 이런 것들은 밑에다 까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리를, 이거 유리컵으로 가운데 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소라나 가운데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우와. 우와, 진짜 있네요. 대박. 홍순이, 비커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개 못 들어가? 네. 자, 2분 남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야, 나 근데. 5. 5. 4. 3. 2. 1. 1. 0. 0. 0. 0. 0. 0.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박사하세요. 0.6 네, 네. 0.5 됐다. 자, 됐다. 작품 이름을 설명해 주세요. 작품 이름은 5G예요. 네? 5G. 신기한 디자인의 공유기를 하나 만들어봤고요. 자, 여기 헤헤모니 5G가 아니라 빠지에서 놀고 있고요. 펀치라인이네요. 네. 여기 에이틴이도 같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에이틴이와 헤헤모니 같이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은 상어도 있어요. 빠져서 이렇게 낚시도 할 수 있는. 네, 빠졌네요. 네, 빠졌죠. 빠져가지고. 아무튼 빠진 사람들의 모임.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중 씨 작품 설명해 주시죠. 해적왕이 된 에이티즈. 해적왕이 된 에이티즈. 아, 네. 오, 네. 네. 저희는 에이티즈 8명의 단합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에이티즈 8명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맨 왼쪽에 민기고요. 에이티니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도 있고요. 에이티니가 왜 없어요? 에이티니는 바닷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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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바닷속에 있어서 에이티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좋습니다. 이렇게 두 팀이 두 팀이 이렇게 또 잘 꾸며봤고요. 1등 팀을 박사님께서 골라주시죠. 네. 저는 1등 팀도 1등 팀인데 1등 멤버를 고르겠습니다. 누가 2층에서 제일 헌신적으로 누가 제일 집중 있게 했나 일단 1등 팀은 윤호팀 예에이 화이트 자 그리고 1등 멤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송만기 예에이 야 진짜 감사합니다. MVP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용유 한 통 꼭 챙겨가시고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부럽다 꼭 챙겨가시고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실험을 해봤는데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오늘 실험 끝! 아이돌 슈타임 여러분 여섯 가지의 연구를 받지 않습니까? 받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기하거나 재미있었던 실험을 하나씩 뽑아봅시다 좋아요 네 한 명씩 나와서 투표하고 싶은 질문 앞에 이 오렌지 등을 놔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갈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자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죄송해요 일로 일로 우리 문이 있는데 어디로 둔 문이야 어디로 둔 문 어디로 둔 문 왼쪽으로 갔다 네 또 하나 고마워요 오 사진 놀라워 네 요 뭐요? 저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의 실험을 쭉 지켜본 박사로서 저것은 정말로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 연구실에 가서도 연구를 조금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뵙도록 하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뭔가 옛날 과학 시간으로 약간 돌아간 느낌이어서 아주 재밌었고 다시 또 나중에 재밌는 걸로 오고 싶어요 오늘 많은 걸 많은 상식들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내 멤버들이랑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노 박사는 여기까지 안녕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같이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뭔가 마지막에 꾸미는 게 제 취향을 너무 저격했어요 일상에서도 약간 따라할 수 있을 법한 느낌을 받아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실험할 때 무엇보다도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실험이 됐기 때문에 또 재밌는 답변 많이 보내주신 우리 AT&T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박하고 재밌었고 또 이렇게 아이돌 슈타인에서 재미난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돌 슈타인에서 더 재미난 실험들과 콘텐츠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아이돌 슈타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4대 아이돌 슈타인 여성 박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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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